사우디와 이라크 등 중동의 큰손들이 줄줄이 방한해 사갈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4.1 육군 항공사령관이 방문해 경남 사천 한국항 공우주산업 하이에서 수리온을 시승하고 상담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이라크 국방장관도 내한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수리온 헬기는 이라크와 수출 상담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계약을 위한 후속 상담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이라크 국방장관 방한 시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방차관이 13일 방한하여 KF-21 천궁투와 도산 안창호함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처럼 중동국가 고위직들이 최근 잇따라 방한해 우리군 무기체계를 참관하고 있어 수출이 임박한 것이 아닌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군비 확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우수한 실전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 가격 대비 성능을 모두 갖춘 무기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무기는 현재 전세계에서 한국 무기밖에 없어 줄줄이 방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FA-50을 샀던 이라크는 국산 헬기 수리온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리온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카이는 첫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라크의 사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을 필두로 방공사령관 등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에서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로 이동하면서 카이가 제작한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사천에서 수리온 계열의 중형 헬기 흰수리의 운용 모습을 참관하고 직접 시승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는 17일에는 타베트 무한마드 아라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양국 간 협력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군 최고위급 방문으로 수리온 수출이 임박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라크의 모하메드 방공사령관은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공투도 살펴보고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수리온은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2006년부터 개발한 첫 국산 기동 헬기입니다. 2012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 헬기와 의무 헬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각종 파생형 헬기들도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라크가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흰수리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양 테러, 해양 범죄 단속 수색 구조 등 해양 경찰 임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발 개조된 헬기입니다. 순항 속도 시속 240km의 항속거리 655km로 최대 3시간 30분 비행이 가능하고 고성능 탐색 레이더와 광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주야간 운항과 인명 구조도 가능한 헬기입니다. 또한 이라크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은 방안기간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예방하고 카이 이외의 다른 주요 방산업체들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는 2013년 국산 경공격기인 FA-50 24대를 구매했는데요. 이는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을 위한 미군의 공격으로 괴멸되었던 공군력 구축을 위해 미국의 F-16 29대와 한국의 FA-50 24대를 구매하여 공군력을 복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후에도 원유 수송관 테러 등에 대비해 소형 정찰액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리온과 수리온을 플랫폼으로 개발된 해경용 흰수리, 경찰청용 참수리 등은 한국에서 이미 수년간 운용 실적을 쌓아 이제는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와 수리온 수출을 협의해왔지만 아직 계약 성사까지 이른 곳은 없는데요. 이라크가 군 고위장성까지 파견할 정도로 관심을 보여 첫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차관의 방한 소식입니다. 사우디는 지난달 작년 11월에 계약 체결되었던 천궁투 10개 포대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의 초대형 계약 사실을 지난달 공개했었는데요.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은 13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천궁투 그리고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도산 안창호함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군의 무기체계 운용 모습을 살펴보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신원식 장관의 사우디 방문 당시 논의된 6세대 KF-21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도산 안창호함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우디가 잠수함 전력 구축 계획이 발표된 것은 최근인데요. 총 4척 정도의 잠수함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잠수함 도입의 중요 대상에는 도산 안창호함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우디가 잠수함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소문난 잠수함 운영 국가인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물론 운영 노하우와 훈련 패키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우디는 잠수함 도입 시 신뢰 있는 국가를 선택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잠수함과 대한민국 해군 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 관계자는 아우타입이 국방차관 방안에 대해 사우디가 우리나라 특정 무기체계에 확실한 관심을 표명하는 행보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기자들에게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사우디의 문의에 따라 신 장관이 한국의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에서 KF-21 보라메의 공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사우디와 이라크 그리고 UAE 등 중동의 방산 큰 손들이 연이어 대한민국을 찾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6해공 전 영역에 걸쳐 뛰어난 성능이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빠른 납기와 약소기행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과 현지 생산 등 탄력적인 계약 조건 등에서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사우디 천궁 수출 발표 시점에 현지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은 중동 국가들과의 수출 계약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더 크고 많은 계약들이 있을 것이란 말을 했었는데요. 무기 수출은 하나를 팔기가 어렵지 하나만 사는 나라는 없다라는 말처럼 이제 더 크고 더 많은 계약들이 밀려오고 있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70년을 절치부심하며 자주 국방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던 선배들의 덕택으로 이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강대국들의 틈을 비집고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방위산업의 발전은 이제 우리의 강력한 국가 파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